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찌되었건 미국이 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일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전 개인적으로 퀘셜 마크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양쪽의 모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국은 합의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무조건 미국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전 안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골드만삭스 얘기가 이건 한번 링크를 한번 찍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으로요 손해를 지금까지 무역전쟁은 작년에 관세 인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 거 작년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면 무역전쟁으로 손해를 오롯이 본 것은 누가 손해를 받느냐 이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거는 영어가 어렵지도 않은데 이게 영어가 잘 안되면 번역기를 돌리자면 보세요 전 이거 보고 상당히 글을 역시 모르겠어요 미국의 아이비나 미국의 언론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솔직하게 쓴다 솔직이란지 모르겠지만 자기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 지나가면 틀릴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쿨하게 쓰는 건데 이건 진짜 쿨하게 쓰는 겁니다 뭐냐면 이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읽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도 여기에 동의한 단어를 안 하는데요 무역전쟁으로 손해보는 것은 오롯이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여기 골드만삭스의 주장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일도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일도 중국이 수출 물량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관세를 올리면 중국에서 자기네가 안 팔릴 것 같아서 가격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내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모든 것에 피해는 누가 받았냐 미국 소비자랑 미국 기업이 손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는 CNN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CNN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미국에 계신 분 많이 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뭐냐면 CNN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루징 더 게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한 지역이 적어진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중국이 유리하다 미국 유리하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nobody calls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CNN은 일부 언론이나 뭐 일부 출연자 이런 애들이 쓰고 있어요 누가 유리하다 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튼 지금까지 숫자로 보면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오롯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변동성 장소에서 해지할 수 있는 ETF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영어점 대시는 분은 저는 이걸 봤거든요 오늘 라이브로 봤는데 매주 월요일날에 그러니까 11시쯤인가 나올 텐데요 ETF 엣지 뭐 이런 프로가 있어요 CNN에 보시면 ETF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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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꼭 보거든요 워낙 ETF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 오늘 이런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ETF를 세 개를 했는데요 세 개 주의 전 두 개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하여튼 세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미니멈 변동성 변동성이 적은 미국 ETF 하나 미국 ETF 하나 전 세계에서 선진국 ETF 하나 EAFE는 선진국이에요 미국을 제외한 그거 있고 그리고 이머지 마켓에서의 변동성이 적은 ETF 인데요 요 세 개를 그냥 소개를 그냥 쿨하게 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많이 본 것들은 아닌데 CBOE는 봤었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4%밖에 전체 시장보다 덜 빠졌죠 변동성이 적다는 건 뭐예요 베타 값이 1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가냐면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맥도날드나 펩시 콜라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해지할 수 있다란 주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ETF 에지 아니면 에지 ETF인가 뭐 그럼 제가 맨날 봐도 까먹어요 하여튼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는 고거 나머지 세 개입니다 다음은 시장에 관해서 커멘트 한 거를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잭 에블린 하면 이 양반은 또 엄청난 또 그 불리시한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은 엄청 TV에 자주 나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잭 에블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아무리 강세론자 하더라도 10% 정도 풀백은 각오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면 이미 벌써 5% 그러니까 3000으로 생각하면 2850이 깨졌잖아요 오늘요 그래서 JP목원에서 뭐 2850은 지금 넘어갔고요 그래서 5에서 10%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시겔 교수 시겔 교수는 15%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맞게는 10에서 15%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들리는 10% 정도 조정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3000이면 2700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20%가 넘는 하락은 작년과 같은 말까지 하락은 저는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가능성은 전 별로 거기에 동조를 안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지금 상당히 경제 사정이 더 좋아졌거든요 미국의 주당 순위에 대한 것들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작년은 내려갈 것 지금 올라가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찌될건 저의 의견일 뿐이고 하여튼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중에서 이 말이 제일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중간 이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인데 지금 경제 시장이나 경제 펀더멘탈은 별로 인텍트 인텍트가 뭐에요 영향이 없다는 거에요 괜찮다는 거에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꼭 불마켓을 계속 살아내 그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으면 좋겠지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도 거기에 어느정도 동의하죠 저도 그렇지만 여하튼 10% 그 정도 조절을 강화해 보고 있고요 오늘 또 뭐 그 멜론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주시장이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이런거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항상 시장의 페어벨로를 유지한다는 것들이 항상 주시장의 기본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것들은 6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내에 무역 협상은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그 정도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모건 스탠링 같은 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건 스탠링은 오늘 한마디 했어요 무역 전쟁이 결국 리세션을 이끌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각자 주장이 있으니까요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건 스탠링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모건 스탠링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드는 안 된다는 쪽 그렇지만 지난주에 다시 콜옵션 사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안 된 자는 자로 쭉 다시 휩쓸리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드라 같은 사람은 뭐 여전히 뭐 계속 약세장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드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강의해 드렸지만 군드라는 SNP 보는 것이 아니라 뉴욕 지수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뉴욕 NYSE에만 상장되는 거로만 지수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20% 꺾인 상태에서 회복을 안 돼서 해서 베어 마켓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베어 마켓이 될 것이고 지금 결국은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큰 금융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드라우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전 군드라우가 어디 인터뷰 할 줄 알아서 막 찾아봤는데 제가 아까 까지 찾은 것 까지는 군드라우가 오늘 새로 말한 건 없어요 혹시 있으면 혹시 있으면 제가 또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애플이 유독 타격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에서 부품도 부품도 많이 중국에서 갖고 오고 거기다가 또 중국 사람이 살 때도 또 아 이거 지금 미국 미제다 우리식으로 보면 미제다 미제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심리로 양쪽에서 타격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바이 이거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걱정되는 것일 때 어제인가요 어제는 제가 라이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컴팩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건 CNBC도 얘기하고 CNN도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페이크 뉴스라고 욕하는 CNN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트럼프 반 무역 전쟁에 대한 기본 출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건데요 지금 이 트럼프 반 무역 전쟁이 지금 이 미국과 중국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 어저께 혹시 제가 짧게 했지만 어저께 혹시 안 보신 분은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미국 계신 분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지난번 선거할 때부터 지난번 선거할 때부터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리고 잡을 새로 만들겠다 하고 그전에 보면 매번 나프타 얘기하고 한국과 얘기하고 일본과 예비하고 유럽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무역 전쟁을 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무역 전쟁을 해갖고 그런 걸 해갖고 해결이 된 것은 합의가 끝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한미 FTA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과는 한미 FTA밖에 나온 게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 해소로 지금 3년째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프타도 나프타 아시아 제로 오래된 거에요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나프타도 작년에 뭐 욕하고 엄청 하고 싸우고 대는 듯 했지만 지금 캐나다 의회에서 딱 멈춰 있고요 캐나다에서 컨펌을 해줘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찾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조금 더요 그런 것쯤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이 선거까지 계속 갈 거다 내기를 한 주장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포지수가 공포지수가 지금 지난주에 24까지 갔다가요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20포인트 이렇게 갔단 말이죠 20.21까지 갔는데 이게 5월 3일 날 보면 13포인트였대요 12포인트, 13포인트였잖아요 요 날이요 잘 보세요 여기요 그러면 20포인트 1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10포인트가 올랐을 때 이 저점 대비 10포인트가 올랐을 때 과거에 보면 어떤 것들이 강했냐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좋다나 아프다를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제가 생각하고 자기가 뚜렷하게 방향성이 확신이 있으면 그거를 맞는 뭔가 상품이 분명히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게 잘 없어요 있더라도 유동성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런 거니까 미국은 자기가 무슨 얘기가 미국 시장이 잘 될 거 생각한다 아니면 나는 미국 시장이 큰일 날 거 같다 달러가 급락할 거 같다 급등할 거 같다 금이 올라갈 거 같다 내려갈 거 같다 유가가 올라갈 거 같다 내려갈 거 같다 다 돼요 뭔가 돼요 확신만 있으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일치만 시키면 제가 맨날 그래서 그걸 갖고 인지조화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은 어려울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지부조화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되는 거고요 인지조화를 하면 최소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결정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면 또 흔들리고 매매는 또 엉키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랑 눈과 손과 행동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인지부조화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미국은 자기가 인지조화만 하면 그거에 관련된 상품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지금도 10포인트가 올라갔고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TLT랑 GLD를 얘기합니다 TLT와 GLD 1999년부터 33번 빅스가 10포인트가 급등했을 때 보면 채권 ETF가 TLT잖아요 2.3%가 올랐고요 확률은 65%, 67% 골드가 0.9% 올랐다는 거예요 1%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S&P업이 8.4% 떨어질 때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US 달러 브랜드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무조우시라고 위안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안이 되시라고 예 위안이 되시라고요 월요일날 있잖아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미국시에는 월요일날 2% 이상 떨어진 날을 떨어진 날 지난 10년동안에 조사를 봤어요 지난 10년동안에 지난 10년동안에 지난 10년동안에 이 포지싱턴 떨어진 날은 그 다음날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날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요 평균이 1% 그러니까 과거 10년동안 이런 사례를 보면 내일 1%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미디언이 0.7로 보고요 그 다음 일주일동안에 보면 3% 올랐고 평균이 3%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작년 12월 24일 날 이랬었잖아요 작년 12월 24일 기억나시죠 블랙크리스마스 이블날도 그 다음날 올랐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다 노바디 노즈죠 그렇지만 평균이 이랬다는 얘기죠 이건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찾은 거기 때문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nom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